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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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은 아마 침대를 밟을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님비는 하노이와 다르게 아주 한적해요 거리 한번 어떻게 가지? 저희는 하노이 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시 반열차를 타야되는데 지금 하도 15분이거든요 인터넷에 지금 예매 그게 없어가지고 님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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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침대 없대 그냥 그냥 19만 3천 명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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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포트 오케이 패스포트 돈 넣어놨나? 아까 안팠어 아 패스포트 쏠리쏠리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까 여권 안 꺼냈으면 그니까 와 답도 없었겠다 자기야 여권은 미리 챙겨다니기 와 소름 끼친다 탈게 맞지? 어 무조건 아 아 폰 넘버 아 아 예스 자기꺼일 땐 줄게 응 원팔세 원팔세 내 이름 여보 영어로 전화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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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폰 텔레폰? 예스 텔레폰 히어 호주번호 아니야? 호주번호 예스 아 오케이 땡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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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 술을 못 알았던 것 같아 몇 시기 차려야? 40분? 어 1시 40분이래 응 어딘줄 알고 내려 그니까 어 어 유람 1시 3시 1시 2시 3시 5시 컨텐츠 저쪽으로 가라는거 같은데 저쪽 빈빈 저쪽 저쪽 아 우리 침대칸이라서 앞으로 가야되나보다 진짜아 이쁘지 미 땡큐 돌아오 오우씨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어디갔어 밖에 님빈 언제 내려야되냐 모르겠는데 256 님빈 여기 오우씨 그래도 에어컨 나온다 이거 뭐야 어? 불 뭐야 아 뭐래 어 아니 내리는 시간이 내가 번역해가지고 했는데 3시 21분 아 3시 21분 아니 3시 51분 이거라는데 네 일단 도착하기 한 또 20분 전에 한번 확인하자 구글보면 또 알 수 있으니까 자석은 어디래 여기 여기 25 26이야 우리 자석이 밑에 25 아 다행이다 어 여기 27 28이거든 아 저거 응 이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마 저희 침대를 밟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아마 저희 침대를 밟을 거예요 침대는 갈게요 침대는 가득 차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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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는 그냥 기차 마을만 그런게 아니고 기차 옆에 다 바로 그거네 아니 조금 구분이 있긴 하구나 아닌가? 바로 옆에 지나가네 아니 원래 그런가봐요 여기는 경계가 없어 무슨 와 진짜네? 그냥 바로 상가고 바로 추기야 아니 그럼 우리가 기차 거기는 근데 안 가는 곳이긴 하던데 그냥 그 노선이 변경돼서 그냥 안 가는 건가 봐 위험해서 가는 거 맞지? 응 이게 최고 속도가 같은데? 나중엔 더 빨라 질라다 아니 아니 아니는 반말이고 야 아니는 반말이고 까불지 마라 까불이 미팅 여기 옆에 찍어 보니까 직원이 찍히고 있다가 자물쇠를 떠서 오우 잠을 때를 열어소 물쇼만 쓰시고 있어 두 분이 있다 진짜 두 분이다 두 분이 진짜 두 분이다 화장실 손실 손실 땡큐 잘 봐야 되나? 무서워 여기 들어가는 거다 흘러 가야 된다 땡큐 코리아 아 진짜? 친구도 코리아 하래 어디 가야 되나? 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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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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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 센트럴 택시 택시 아 1분 1분 감사합니다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택시 하시는거죠 어쩐지 말하는게 이상하다 맞지? 바로 이제 인터셉트를 하는구나 와 어 어 룰빈 여행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저희는 이제 룰빈에 도착했구요 룰빈은 하노이와 다르게 아주 네 한적해요 거리 한번 어떻게 가지? 어 평화롭다 맵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거 같은데 여기는 센트럴 호텔 보인다 여기에서 가까운 아 가까운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관광객이 많이 없긴 해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어디 이제 내려가려고 할 때 잠깐 들렸다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링빈이라는 곳을 한번 또 아깔나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일단은 호텔에 가서 좀 쉬고 네 좀 이따 나오는걸로 바이바이 바이바이 진자오 진자오 진자오